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76편 흥왕사 반란 사건 그리고 노국공주의 죽음 극본 이상락, 연출 임종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석환입니다 공민왕 10년, 서기로는 1361년인데요 고려는 북방에서 밀고 내려온 홍건적의 기세에 밀려서 임금이 도읍을 벌이고 지금의 경상도 안동으로 몽진을 하기에 이르렀죠 그곳에서 전열을 가다듬은 다음 대대적인 개경수복작전을 감행해서 드디어 홍건적을 몰아내고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총사령관이었던 정세훈을 비롯해서 안우, 이방실, 김득배 등 전쟁 승리의 주역들이 공민왕의 또 다른 측근인 김용의 관계에 의해서 차례로 목숨을 잃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무엇보다 이 김용이 관계를 써서 이들 전쟁 영웅들을 차례로 살해하는 데 있어서 공민왕도 내막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국왕인 공민왕의 태도가 다소 모호합니다 그러면 김용에 의해서 살해된 장수들 중 김득배의 최후가 어떠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주는 지금의 경상도 풍기지방입니다 김득배는 경상도 기주에서 조정에서 자신과 이방실을 수배하는 방을 붙였다는 소식을 듣고 부하 몇 사람을 데리고 도망하여 상주의 사냥현에 있는 조상의 묘지 곁에 숨어 있었다 이미 그야 후 김득재는 유배형에 처해졌고 그의 처자는 옥에 갇혀 문초를 받고 있었다 드디어 김득배는 상주에서 참수되어 그의 목이 거리에 내걸렸다 사람들이 모두 개탄하며 애도하였다 이렇듯 처참한 죽음을 당했으나 국왕에 의해서 수배령이 내려졌고 반역 행위로 처단이 된 만큼 누구 하나 감히 그의 시신을 수습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죠 이때 호련이 나서서 김득배의 시신을 거두고 예를 갖춰서 장례를 치러준 인물이 있었습니다 정몽주였습니다 김용혜에 의해서 살해된 장수들 중에서 김득배가 유일하게 과거에 급제한 문신이었는데요 김득배가 주관한 과거에서 정몽주가 장원으로 급제를 했기 때문에 김득배의 제자가 되는 셈이죠 숙명여대 홍영희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그 당시에 정몽주가 단신으로 나가서 시신을 수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재문을 짓는데 도대체 정이라고 하는 게 어디로 갔느냐 이 뜻은 왜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겠죠 전쟁에서 흘린 땀이 참 채 마르지도 않았는데 승리의 노랫소리가 아직도 그치지도 않은 전에 이 사람을 죽이느냐 정말 태산과 같은 공로를 칼끝에 피로 물들여서 죽이게 하느냐 이런 식의 재문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피눈물로서 세상에 호소하는 바다 이 억울한 죽음을 내가 알리는 바다 이렇게 됩니다 홍영희 교수가 거론한 정몽주의 재문을 요약해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아 황천이여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 아 황천이여 그가 어떤 사람이던가 선한 자에게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 화를 주는 것이 하늘의 이치요 착한 자를 상주고 악한 자를 벌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 아닌가 지난 날에 홍건적이 난폭하게 침입해 들어왔을 때 왕은 비난하고 국가의 운명이 신락같이 위태하였을 때 나의 스승이 솔선하여 정의를 창도하니 온 나라 이에 호응하였으니 스승의 몸은 비록 만 번 죽어도 기어이 적을 쳐부수고 말겠다는 결의를 수행하여 왕업을 이룩하였도다 오늘날 고려의 모든 백성들이 편안하게 자고 먹고 지낼 수 있는 것이 누구의 공로인가 비록 죄가 있다 해도 공으로서 덮어주어야 오를 것이며 죄가 공보다 중하여도 반드시 그 죄를 자복시킨 뒤에 처형해야 오를 것이다 그런데 무슨 까닭에 전쟁에서 흘린 땀이 아직 마르지도 않았고 승리의 노래소리가 아직 그치기도 전에 그분의 태산같은 공로를 칼끝에 흐르는 비가 되게 하였는가 이것이 바로 내가 온 세상을 향하여 호소하고자 하는 바인 것이다 지금 장렬한 충신의 홀령은 지하에서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을 것이다 아! 운명이다! 어찌하리요! 어찌하리요! 스승 김득배의 영전에 바치는 정몽주의 재문내용이 이러한데요 자,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공을 세운 자신의 스승을 아무 죄도 없이 졸속으로 처단했음을 통렬하게 비판한 내용으로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 정몽주의 재문은 간계를 꾸며서 김득배 등을 죽인 김용뿐만이 아니라 공민왕까지도 싸잡아서 질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문을 통해서 이처럼 비판을 한 정몽주를 공민왕이 벌주거나 질책을 하기는 커녕 정몽주가 백일 탈상을 마쳤을 때 오히려 그를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서울시립대 이익주 교수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시신을 수습해가는 것조차 모두가 꺼리는 상황이 되는데 문생이었던 정몽주가 그야말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시신을 수습하고 또 김득배의 억울한 죽음을 곡하는 그런 재문을 씁니다 아주 명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민왕이 정몽주의 죄를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하나는 김득배가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죽었다는 정몽주의 그 생각에 동의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김득배는 아무리 죄를 지어서 죽음을 당했더라도 그것을 용기를 내서 곡하고 재문을 짓는 그 정몽주의 행동을 가상하게 여겨서 죄를 묻지 않았을 수도 있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공민왕 11년 7월 전하! 함주의 달단동에 족군이 침범하였다는 급보위입니다 이 달단동은 지금의 함경도의 어느 지역으로 보입니다 뭐라? 대체 그곳으로 쳐들어온 군사가 어느 군사란 말인가? 나하추의 군대라 하옵니다 나하추의 군대라 나하추의 군대가 단독으로 쳐들어왔다 하던가? 나하추가 군사 수만을 거느리고 탁도경, 조소생 등과 함께 달단동에 둔을 치고 있다 하옵니다 그렇다면 대체 나하추는 어떤 인물이고 여기에 등장하는 탁도경, 조소생은 또 어떤 인물일까요? 이익주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나하추는 조상 대대로 요동지방에서 아주 큰 세력을 형상하고 있었던 몽골 세력인데 원나라가 쇠망할 때도 나하추는 요동지방에서 자기 세력을 그냥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려에서 반원운동이 일어나고 쌍성총관부가 고려에 돌아가고 이렇게 되니까 쌍성총관부에 있었던 반고려 세력이 또 나하추에게 투항을 하는 거죠 탁도경이라든지 조소생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원래 쌍성총관부를 처음 만드는 빌미가 됐든 고려를 배신하고 몽골에 투항했던 탁청이나 조휘의 후손들이니까 그 관계가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쌍성총관부를 고려가 되찾아왔기 때문에 예전에 쌍성지방을 원나라에 바치며 투항했던 조휘와 탁청의 후손들이 나하추와 손을 잡고 그 지역을 되찾아고 작당을 하고 쳐들어온 것이죠 달단으로 그자들이 쳐들어왔다면 우리 고려로서는 이성계에게 방어책임을 맡길 수밖에 없는데 예 그렇지 않아도 동북면 병마사 이성계가 군사를 이끌고 나하추 침략군을 방어하러 나갔다 하니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옵니다 이때 쳐들어온 나하추의 군사가 수만이라고 했고 선발대로 쳐들어온 군사들만 천명에 이른다고 했는데요 물론 이 전투에서 빛나는 전공을 세운 인물은 이성계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성계의 활약상을 살펴보기로 하죠 지금 나하추 군사들은 저쪽 함관령과 차유령 고개 너머로 대피해 있다 그들이 전열을 정비할 시간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추격하여 선멸할 것이다 돌격하라 이성계가 고개 너머까지 추격하여 적들을 거의 선멸하였는데 버려진 병기와 투구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이성계가 거둔 전공을 기술해놓은 고려사나 고려사 저료의 내용을 보면 그는 가히 신기에 가까운 전술을 구사한 영웅으로 묘사됩니다 이성계가 처음 그곳에 당도하여 장수들에게 물었다 이번에 저들과 싸워서 여러 번 패한 것으로 들었는데 나하추의 군대가 비록 그 수가 많다 하나 어찌하여 우리 고려의 군사들이 연전연패를 할 수 있단 말이오 적장 한 사람 때문입니다 아니 적군의 장수 한 사람 때문에 싸울 때마다 패했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양쪽 군사들이 싸움을 한창 벌일 때면 적장 하나가 철갑에 붉은 깃털 장식을 꺾어서 창을 휘두르며 돌진을 해오는데 우리 쪽 군사들이 줄줄이 쓰러져서 감히 대적하지 못하고 물러서는 바람에 다음날 이성계가 지휘하는 군사와 나하추의 군사들 사이에 한바탕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성계가 그 적장을 찾아서 혼자 맡아 싸우다가 거짓으로 피에 달아나는 척했더니 그 사람이 과연 앞으로 달려와 창으로 급히 찌르려고 하였다 이성계가 몸을 움직여 말다리에 붙으니 적장은 창을 헛찌르고 창과 함께 거꾸러졌다 이성계가 곧 안장에만 의지하여 활을 쏘아 죽이니 적들이 허둥지둥 달아났다 그 모습을 본 나하추의 아내가 나하추에게 말했다 여보, 당신이 천하의 이름을 떨친 지 오래되었지만 저와 같은 장수를 본 적이 있습니까? 군사를 물려서 속히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을 대적할 사람은 천하에 없을 거예요 어서 퇴각하십시다 생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전투는 계속됐고 이성계의 눈부신 활약도 이어집니다 사서에는 이성계가 나하추 군사들을 상대로 무예를 뽐내는 장면을 아주 길고 상세하게 기술해놓고 있습니다 한 장면을 더 소개할까요? 산길이 여러 층으로 구불구불하였는데 이성계가 맨 위층에서 서서 보니 맨 아래층에 있던 이파라실이 긴급히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은갑옷을 입은 적장 두 사람이 파라실을 뒤쫓아오는데 그 창끝이 거의 몸에 닿게 되었다 이성계가 말에서 내려 활을 쏘아 두 장수를 모두 거꾸로 뜨리고 연이어 20여 명을 죽였다 그리고 다시 군사를 돌려 공격하는데 한 적장이 이성계를 향해 창을 겨누어 찌르려 하였다 이성계가 호련 몸을 기울여 말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모습으로 말에 붙어서 위를 쳐다보면서 그 사람의 겨드랑이를 쏘아 맞추고 곧 말을 돌려 돌아오려고 하였다 그때 또 한 적장이 내달려와서 이성계를 향해 활을 쏘는데 이성계가 일어나서 말등에 올라서니 화살이 가랑이 사이로 빠져나갔다 여기에 소개된 이성계의 마상묘예는 가히 무협소설에나 나올 법한 것들입니다 고려사 지필자들은 왜 이러한 방식으로 이성계의 활약상들을 과장해서 기록해놨을까요 이익주 교수는 그 이유가 아주 간단하다고 얘기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아무나 왕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왕이 될 만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성계는 아무리 보아도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 조상들은 고려를 배신하고 쌍성지방에 들어가 살던 사람입니다 또 이성계가 학문이 아주 높은 사람도 아니고 뭔가 이성계를 영웅화해야 조선건국의 정당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성계를 영웅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무예밖에는 달리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성계의 신기에 가까운 활솜씨 그 다음에 여러 전투에서 보여주는 아주 뛰어난 무공 이런 것을 가지고 이성계를 우상화하고 이성계의 출생과 성장 과정이 또렷이 알려져 있는 터에 고구려의 주몽이나 신라의 박혁거새처럼 신화를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바로 이처럼 빛나는 무예를 지닌 훌륭한 영웅이 천명을 받아서 조선을 건국한 것이다 이런 목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성계와 관련된 영웅담들 중에서 바로 이 나하추 군사들과의 싸움은 핵심적인 내용을 차지합니다 홍영희 교수의 얘기입니다 정돈이 조선군국을 하고 태주 이성계가 나하추를 격퇴한 무공을 찬양한 무공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일명 남시곡이라고 하는 납시곡이라고 하는 것을 정돈이 만든다는 거죠 그 내용에는 그걸 정돈이 만드는 이유는 나하추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 이성계가 처음으로 성장하는 중앙으로 또는 외부로 성장하는 발판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나하추의 전투를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되고 그러나 이 전투에서 이성계가 빛나는 활약으로 승리를 거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 나하추가 고려를 공격해왔을 때 이성계가 나가서 싸우게 되는데 그 몽골의 명문의 후예이고 아직까지도 요동과 만조에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하추의 침략을 이성계가 막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거는 또 이성계가 참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것이고 이런 걸 통해서 이성계가 고려해서 아주 유명한 무장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나하추는 원이 결국 수도를 빼앗기고 저쪽 몽골고원으로 쫓겨간 뒤에도 요동과 만주 지역에서 계속 세력을 유지합니다 여기에서 계속 주원장의 명과 대결을 했고 나하추 세력은 명나라가 건국하고도 한참을 더 버티다가 1387년에 가서야 명나라에 항복합니다 그런 대단한 세력을 이성계가 물리침으로써 이성계는 고려의 무장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것이죠 홍건적과의 전쟁은 끝났으나 안동으로 파천했던 공민왕은 아주 천천히 상경길에 오릅니다 1361년 11월에 개경을 떠나서 안동으로 향했던 것인데요 이듬해인 1362년 8월에야 왕이 상주로 갔다가 그곳을 떠나 이때 청주에 이르렀다 그리고 또 다음해인 1363년 2월이 돼서야 청주를 떠납니다 그 사이에도 공민왕은 도읍을 강화로 옮길까 궁리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개경으로 돌아오기가 싫었던 것일까요 그러나 그해 2월에 결국 개경 근처의 흥왕사에 도착해서 일단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환도를 한 사임이죠 주상전하 무사히 환도하심을 경하드리옵니다 경하드리옵니다 오늘 경성에 돌아오리라 생각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무사히 돌아왔으니 이 모두가 경들의 공이오 그런데 오랜만에 경성에 돌아온 공민왕에게 달갑지 않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전하 원나라의 기황후가 전하를 많이 원망하고 있다고 하온데 과인이 병신년에 황후의 오빠 기철을 비롯한 일적을 척살했으니 하온데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원나라에서 주상전하를 패하고 덕훈군을 고려왕으로 책봉하겠다고 알려왔사옵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왕위에서 내쳐줬도다 아마도 최유를 비롯해서 원나라에 가있는 아천배들이 황후가 전하를 미워한다는 것을 알고 덕훈군을 왕으로 내세우려고 수작을 부린 것 같사옵니다 원나라 황실에서 고려의 왕권을 쥐락펴락했던 시절 같으면 이 고려의 왕으로서 다른 사람을 책봉하겠다는 얘기는 곧 국왕 교체로 이어졌을 터인데요 이 당시에는 이미 원나라가 쇠약해진 상태라서 공민왕으로서는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해버려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원나라에서는 왜 고려의 왕을 바꾼다는 이런 발상을 했을까요? 기왕후 역시 공민왕 직위할 때 공민왕을 지지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년에 반응계획을 단행하고 친원설리 생각할 때 자신의 오빠인 기철이 공민왕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죠 당연히 기왕후로서는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느낌, 그런 것을 최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기왕후한테 지금 홍건적 진입 때문에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국인을 잃어버렸다 그건 원해서 준 거다 그런데 지금 자기네들이 국인을 만들어서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버립니다 무고를 하는 것이죠 홍건적이 고려를 침공했을 때 고려에서는 왕권을 상징하는 국인, 즉 옥세를 분실했는데요 원나라에 보고도 하지 않고 멋대로 만들어서 쓰고 있다고 기왕후에게 거짓으로 보고를 해서 부추겼다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 원나라 황제인 순재는 허수아비였고요 기왕후가 실권을 쥐고 있었는데요 기왕후가 고려왕으로 내세우려고 한 덕흥군은 충선왕의 서자라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공민왕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찬성사 이공수입니다 이공수는 기왕후의 외사촌이 되는 인물이죠 그대가 원나라에 가서 황후를 좀 만나야겠다 주상전하 이번에 원나라에 가서 주상전하를 국왕으로 다시 보기시켜주지 않으면 죽을지언정 돌아오지 않겠사옵니다 알겠느니라 출발하라 공민왕의 입장에서는 그냥 무시해도 됐겠지만 마침 홍건적의 침략을 두 번이나 당하고 원의 도움이 실제로 필요하던 상황에서 원의 고려의 국왕을 말하자면 교체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외교적으로 수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를 고려해서 찾다 보니까 이공수가 떠오르게 된 겁니다 이공수는 이공수의 할아버지가 기왕후의 외할아버지가 되는 이런 관계입니다 기왕후와 이공수가 외종관이 되는 이런 사이죠 그러니까 공민왕으로서는 황후가 개인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이공수를 선정해 보냄으로써 원나라와의 관계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드디어 이공수가 연경에 도착해서 기왕후를 만납니다 경희 마음을 다하여 나의 친정어머니에게 효도를 다해왔으니 친오빠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장만했으니 많이 드세요 황공하옵니다 황후 폐하 그러나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잠시 이공수가 기왕후를 상대로 멀리 주나라 시절에 고사까지 인용해 가면서 공민왕을 폐한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고려의 왕께서는 황제를 위하여 원나라의 왕수인 홍건적을 쳐서 공을 세워 싸우니 오히려 격려를 하셔야 할 것 아니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폐하께서는 사사로운 감정으로 공인의 의리를 저버리려 하시옵니까 또한 병신년에 황후 폐하의 오라비인 기철 등이 희생된 것은 만족할 줄 모르고 분수를 몰랐던 우리 집안의 잘못이지 왕의 잘못은 아니옵사옵니다 헌데도 자기 집에 허물이 있는 줄은 모르고 오히려 공을 세운 왕을 폐한다면 훗날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옵니다 황후는 이공수의 말에 감동받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노여움이 다 풀리지는 않아서 그러나 이공수는 병이 났다고 핑계를 대고서 아예 연경에 눌러앉아버립니다 덕흥군을 고려 왕으로 옹립하려는 기황후의 시도가 어떻게 결말 지어지는지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63년 윤 3월 초아름날 밤 공민왕이 머무르고 있던 흥왕사에서 한바탕 반란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정문을 지키고 있는 저 문주기들부터 해치우고 안으로 돌격하라! 김수와 조련 등 50여 명이 행궁인 흥왕사로 침입하여 문을 지키던 자들을 죽이고 바로 안으로 몰려들어갔다 나는 대원제국 황제 폐하의 명을 받들고 왔다 앞을 막아서는 자는 가차없이 목을 밸 것이다 자! 왕의 침전으로 가자! 김수 등의 반란군이 지름길로 왕의 침전에 이르러 지게 문 밖에서 환관 강원길을 쳐죽이니 수기하던 군사들이 모두 도망쳐 숨었다 전하! 소인의 등에 엇빛이 없어서! 대체 이 무슨 재변이란 말인지 어디로 가려느냐? 대비마마의 방으로 갈 곳이 옵니다 환관 이강달이 왕을 업고 창문으로 나가 대비의 밀실로 달려간 다음 담요를 뒤집어 씌워서 왕을 숨겼다 이때 공주는 지게 문 밖에서 문을 가로막고 서있었다 나는 대원제국의 공주니라 여기는 대비마마의 내실인데 너희들이 감히 어디를 범하려 하느냐? 어차피 대비전에는 주상이 없을 것이니 왕의 침소로 가자 왕이 세상 모르고 누워지 않은구나 이불을 젖히고 목을 차라! 환관 안도치는 용모가 왕과 비슷하므로 자기 몸으로 왕을 대신하고자 왕의 잠자리에 누웠는데 반란군은 왕인 줄 알고 죽이고서 조와 날뛰면서 만세를 불렀다 국왕을 직접 노린 반란 사건이 벌어진 것인데요 그렇다면 대체 국왕을 시해하려고 일으킨 이 반란 사건의 주모자는 누구였을까요? 반란 사건의 진행 상황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하죠 반란군은 시위 첨의평리 왕제와 반전 교시사 김할룡 등을 죽이고 우정승 홍원박을 죽였다 이윽고 반란군은 왕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너희들은 삼가 주상전하를 놀라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들은 도당 40여 명에게 궁중의 모든 지책을 맡게 한 다음 왕이 의심하지 않고 나오도록 왕에게 음식을 올리게 하였으나 왕은 나오지 않았다 자! 경성으로 들어가서 거기 머물고 있는 재상들을 모두 죽이자! 이때 재상들은 초하루마다 국가의 복을 비는 일로 대부분 묘련사에 있었는데 김용은 묘련사에 가지 않고 반란군을 무찌른다고 큰소리만 치면서 딴청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반란 사건 역시 김용이 주모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김용 일당은 어째서 공민왕의 목숨을 직접 노리는 반란을 모의했을까요? 이익주, 홍영희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죠 공민왕은 반원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원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던 상황인데 마침 여기에서 원에서는 더 큰 군을 또 고려왕으로 책봉해서 내려보내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고려의 일부 관리들, 여기에 김용이 앞장서기는 합니다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반원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되게 충분했고 이 사람들이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것이 이제 공민왕을 시해하고 원에서 책봉한 덕훈군을 옹립하고 원과 그 이전과 같은 관계를 맺는 것, 바로 이런 방향이었을 겁니다 김용의 의도는 악서 무장세력 정세훈이 일단 삼원사 제거를 했고 그 다음에 누굴까? 바로 공민왕이겠죠 그러니까 김용은 거꾸로 공민왕이 김용을 죽일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분명히 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민왕을 쳐야 될 것이고 그러면 자기가 공민왕을 칠 때 그 뒤에서 배우의 후원을 해줄 사람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해줄 사람이 누구겠느냐 할 때는 원의 기왕호밖에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그러한 것이 연결이 돼서 공민왕의 시해까지 이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반란사건은 공민왕을 패하고 덕훈군을 새 왕으로 옹립하기 위해서 공작을 꾸미고 있는 기왕후 세력과 연결이 돼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편 한밤중에 흥왕사에서 일어난 공민왕 시해 기도 사건은 최영을 비롯한 장군들의 공격으로 진압됩니다 그런데 김용은 이번에도 뒤로 숨는 바람에 얼마 동안 그 죄상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김용은 잡혀온 반란군들을 제대로 신문도 하지 않고 바로 죽여버렸다 드디어 흥왕사의 공신을 정하여 토지와 노복을 차등 있게 나누어 주었는데 김용에게도 주었다 심지어는 반란사건의 주모자인 이 김용이 흥왕사 반란사건을 진압한 사람들에 대한 논공행상에서 공신으로 인정돼서 토지와 노복을 받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러나 흥왕사 반란사건에 동원된 반란군 90여 명을 체포했는데 이 신문을 맡은 김용이 아무도 문초하지 않게 되고 이것이 결국 공민왕의 의심을 사게 됩니다 김용은 들으라! 너를 마땅히 옥에 가둬야 할 것이나 전일의 공을 생각해서 유배형에 처할 것이다 김용을 밀성으로 귀양 보내도록 하라! 김용은 밀성, 즉 지금의 밀양으로 귀양 갔다가 다시 계림부로 귀양지를 옮겼고 결국은 조정에서 파견한 임견미가 그의 목을 뱉니다 이어서 김용의 몸은 사지가 찢겨서 각 도에 조리돌림을 당합니다 공민왕은 생전에 김용을 믿지 말라고 했던 이재현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자책하면서도 이 김용에 대한 일말의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그래도 김용을 못 잊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두 번이나 탄식하였다 어쨌거나 공민왕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모면하고 목숨을 보전했는데요 이익주 교수는 공민왕의 목숨을 지키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으로 원나라 출신의 왕비인 노국공주를 꼽습니다 여기에서 이 중요한 역할을 또 한 사람이 공민왕의 부인입니다 노국대장공주인데 노국대장공주가 공민왕을 피신시키고 그 앞을 가로막고 지켰다는 건데 노국대장공주는 어쨌든 간에 원나라의 공주입니다 그런데 김용일파는 공민왕을 시해하고 원과 관계를 재개하려고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민왕은 시해할 수 있지만 노국대장공주는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국대장공주가 원의 공주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공민왕을 살려낼 수 있었던 것이 반란군의 친원적인 성향 때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원나라 황실의 기황후가 공민왕을 패하고 덕훈군을 고려의 왕으로 삼으려고 시도했다는 내용 소개했었죠 공민왕 12년 5월 원나라에 가있던 통역관 이득춘이 원나라에서 돌아오는데요 그는 꽤 심각한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원나라 황제가 드디어 덕훈군을 고려의 국왕으로 임명하고 요양성의 군대를 풀어서 덕훈군을 고려로 호송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덕훈군을 호송하는 군대가 요양을 출발했다지 않습니까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통역관 이득춘이 한 말 못 들었습니까 이미 원나라 황제는 덕훈군을 고려왕으로 삼고 이 공수를 우정승으로 그리고 이 모든 음모의 당사자인 최윤은 좌정승으로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기황후를 설득하라고 보냈던 이 공수를 우정승으로 산다니요 어디 그뿐입니까 원나라 황제는 반란을 일으켜 능지 처참된 김용을 반삼사로 임명했다 했어요 우리 주상 전하께서 즉위한 이래로 원나라 황실에 성의를 다해왔으며 원나라의 원수이기도 한 홍건적을 두 번이나 섬멸한 공로가 있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이 역적 최유가 원나라 조정을 속여서 공작을 벌인 탓입니다 우리 주상 전하께서는 원나라에서 왕위를 패하였다는 얘기를 들은 뒤에도 곡물은 꼬박꼬박 받쳐왔는데 이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단호하게 대처한다 하면 우리도 군대를 보내 맞서야 한다는 말이오 이미 우리 전하께서 보낸 표문을 최유와 박부라 등이 중간에 가로채서 황제에게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상 전하께 주청을 드려서 저들의 군사에 맞서 싸울 대책을 세우게 해야 할 것이에요 결국 공민왕은 덕훈군을 호위하는 군사를 방어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경천흥을 서북면 도원수로 임명할 것이니 안주로 가서 둔을 치도록 하라 안우경은 도지휘사로 임명할 것이니 군사를 거느리고 의주로 가도록 하라 이귀순은 도순찰사로 임명할 것이니 안주로 출동하고 홍선을 도병마사로 임명할 것이니 전주로 가서 방어하도록 하라 우제와 박춘을 병마사로 임명할 것이며 그리고 공민왕은 과인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원나라 황실에 간 이공수가 기황으로부터 고려의 우정승 벼슬을 약속받았다 하니 이럴 수가 있는가 이공수를 파면하여 관직을 모두 빼앗을 것이다 네 그런 이공수가 우정승으로 제수받았다는 것은 통역관인 이득춘이 잘못 전한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다음 해인 공민왕 13년 정월 전하 결국 최유가 원나라 군사 1만명을 거느리고 덕훈군을 왕으로 받들겠다면서 압록강을 건너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 군사들은 어찌하고 있다 하던가 도지휘사 안우경이 7번이나 싸워서 적을 물리쳤다 하옵니다 하오나 최유는 우리 군사의 수가 적고 지원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대대적인 공세를 취하려 한다는 전문이 옵니다 아니 되겠다 찬성사 최영에게 명하여 정의의 군사를 거느려 안주로 가서 지휘하도록 하고 이성계에게 명하여 동북면의 정의의 기병을 거느리고 이성으로 가게 하라 여기에서 이성계에게 출동명령을 내린 이성은 평안부터 창성의 옛 이름입니다 최유의 착후 기병이 정주에 이르니 안우경이 정의 기병 300명을 거느리고 습격하여 이를 패퇴시키고 적장수 송신기를 잡아 죽인 뒤 그 몸뚱이를 쪼개서 군중에게 돌리니 최유가 기운이 꺾였다 시간을 좀 건너뛰어서 그 해 그러니까 공민항 13년 10월 원나라에서 한림학사 기전룡이 조서를 가지고 고려에 도착하는데요 그가 가지고 온 황제의 조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근년에 홍건적이 요동과 심양으로 침범해 들어가서 고려의 강토까지 침범했을 때 고려와 그대는 신기한 기술로서 승리를 획득하고 추악한 무리를 섬멸하였다 한마디로 최유의 농간 때문에 군사 충돌까지 일으킨 점을 사과하고 공민항을 복위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고려의 왕을 교체하겠다면서 덕훈군을 앞세우고 기세 좋게 압록강을 건너던 원나라에서 왜 이처럼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말았을까요 그 당시 원은 한족 농민들과의 싸움에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고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상당히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유라는 사람이 거기에 앞장세게 되고 덕훈군을 앞세워서 고려로 실제로 원나라 군대가 공격해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최영과 이성계가 또 방어, 막는 데 성공을 하면서 원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그 이후로는 또 원에서 기왕후의 세력이 점차 약화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고려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이 적극적으로 왕을 교체한다든가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원 정책을 쓰고 있는 공민항을 밀어내고 덕훈군을 왕으로 보내서 고려를 확실하게 원나라의 영향력 아래 끌어들일 수 있다면 한족 농민군 등을 무찌르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었던 것인데요 고려군의 강력한 저항에 무산되버린 것입니다 공민항이 고려의 국왕으로서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지해주는 세력들이 또 여전히 있고 쉽사리 왕위를 갈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안되겠다는 판단이 우선 들었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원의 입장에서는 고려를 잘 구슬러서 원의 배후 세력, 가시만 명의에 흥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배후 세력으로서 잘 커버를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은 한 발짝 물러서서 공민항을 재추인하는 그러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었고 또 공민항은 그렇기 때문에 그 자부심을 가지고 국정운영을 또 원의 대등한 외교관계를 또 추구할 수 있었고 이후부터는 고려가 원의 강력한 간섭을 받던 상황을 탈피해서 어느 정도 대등한 외교관계를 갖게 된 것이다 홍영희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얼마 뒤 원나라에서는 문제의 인물인 최유를 고려로 압송합니다 순전히 최유의 농간 때문에 그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지 원나라 황실의 뜻은 아니었으니 믿어달라 이러한 제스처였겠죠 최유! 저자의 목을 베라! 그해 11월에 고려로 압송된 최유가 처형됩니다 콩민왕 14년 2월 조금만! 조금만 더 힘을 주시면 순살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마마! 원나라 공주 출신인 왕비 노굽공주가 산통을 겪고 있습니다 마마! 조금만! 조금만 더 힘을 줄 수 없어서! 어찌되었느냐? 아직 출산을 하지 못하였느냐? 조금만 더 힘을 줄 수 없어서! 조금만 더 힘을 줄 수 없어서! 조금만 더 힘을 줄 수 없어서! 마마! 왕비 마마! 왕비 마마! 무슨 일이냐? 왕비 마마께서 호흡을 멈추셨사옵니다 뭐라! 어이! 어이는 어디 있느냐! 결국 노굽대장공주는 난산의 진통 끝에 세상을 떠납니다 사서에는 공민왕이 공주의 죽음으로 인해서 대단히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매우 슬퍼하였다 공주를 정능에 장사 지냈는데 왕이 불교의 설에 미혹되어서 화장을 하고자 시중 루탁에게 물으니 루탁이 옳지 않다 함으로 중지하였다 왕이 손수 공주의 초상을 그려 밤낮으로 마주대하면서 밥을 먹으면서도 슬피 울고 3년 동안 고기 반찬을 아예 먹지 않았다 왕은 본래 불법을 믿었는데 이대와서 맹신하며 불사를 크게 일으켰다 사서에서는 공민왕이 노굽공주의 죽음 이후에 불교의 의지함이 심하고 또 정치 행태도 크게 달라진 것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교의 미혹됐다 따위의 표현은 고려사를 기록한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편견을 드러낸 것이죠 홍영희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공민왕이 노굽공주가 죽음으로서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진 것이죠 첫째는 후사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원하고의 직접적인 관계가 노굽공주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원하고의 관계에서 노굽공주가 죽음으로서 자신은 웜의 부마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무장세력이 지금 왕권을 능가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고 자신을 뒷받침하는 집권세력들은 홍영희 하나 다 제거가 되고 이런 상황 어떻게 보면 공민왕은 정치적으로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또는 그러한 환경 이런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익주 교수는 노굽공주 사후에 공민왕이 충격을 받아서 정사를 방치하고 혼란스러운 정국을 초래했다고 평가하는 견해 역시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공민왕이 노굽공주 사망 직후에 승려 출신의 신돈을 등용한 것과 연결해서 이후부터는 정치를 망쳤다 이렇게 몰고 가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얘기죠 이 노굽대장공주가 죽은 다음에 신돈이 등장해서 고려의 정치가 아주 혼란해졌다라고 보는 쪽에서는 죽음의 충격을 받아서 또 신돈에게 미혹돼서 정치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신돈의 정치가 공민왕이 즉위 이후 계속 생각해왔던 개혁의 연장이라고 보는 쪽에서는 공민왕이 노굽공주의 죽음으로 슬퍼하긴 했지만 정작 제대로 된 개혁은 그 다음부터 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해석은 전체적으로 고려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만드는 쪽 그러니까 조선 건국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조선의 건국을 정당화하려면 노굽공주 사후부터 고려 멸망까지의 정치가 혼란스러워서 이 이성계가 새로운 왕조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식으로 논리를 내세워야 했기 때문에 사서에서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술한 것이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공민왕 14년 5월의 기사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경천흥과 최영이 사병을 거느리고 동쪽 교회에서 대대적으로 사냥을 하였다 그 기사 다음에 사신 안중원의 평가가 질려 있습니다 이때 한창 가뭄과 지진이 있어서 백성들이 고통스러웠는데 최영은 재상의 몸으로 사냥을 일삼고 있음으로써 신돈의 참소와 모함으로 인한 화를 불러왔으니 불행한 일이다 여기에서 최영이 사병을 이끌고 사냥을 했다고 했는데요 고려가 원간섭기에 무장이 해제되다시피 했음에도 홍건적의 대군을 물리칠 정도로 군사력을 빨리 회복한 것은 바로 이 사병들 때문이었다고 이익주 교수는 설명합니다 고려의 군사제도를 아주 시급히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쓴 방법이 각 도별로 원수를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성계는 동북면 원수 또는 양광도 원수 해가지고 한 도의 군정을 한 사람이 책임지게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그 지역의 일반 민들 가운데 군대를 징발해서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함께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첨설직이라고 하는 직첩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은 없는데 관직을 주는 이런 직첩을 원수가 수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원수는 그 지역의 일정한 지배층이죠 당시 가장 많은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은 최영이었고 가장 견고한 사병 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이성계였습니다 이런 사병을 가장 많이 이끌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 최영이 되고 적지만 가장 정의의 사병을 이끌고 있었던 것이 이성계가 됐던 것이죠 이성계의 사병은 이렇게 급조된 사병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성계 집안의 가별처였던 사람들을 사병 조직으로 전환시킨 거기 때문에 충성도가 훨씬 높고 그래서 이성계가 아주 여러 전투에서 그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사병 때문이고 또 이 사병 때문에 결국은 국왕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어찌됐든 최영이 자신의 사병을 거느리고 한바탕 사냥을 했었는데 그것이 신돈의 참소를 불러온 것으로 사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돈은 환속한 이후의 이름이고요 승려일 때의 법명은 편조였습니다 이 신돈은 역신으로 분류돼서 고려사의 반역열전에 그의 일대기가 실려 있는데요 그의 출신에 대한 기록을 잠깐 들여다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신돈의 출생지로 나오는 영산은 지금의 경상남도 창령군 영산면으로 비정됩니다 어쨌든 이 기록은 신돈이 매우 한미한 출신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가 공민왕의 눈에 띄게 된 내력은 이렇습니다 공민왕이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칼로 자신을 찌르려고 하였고 그때 곁에 있던 한 승려가 구원해 주어서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이튿날 왕은 태우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김원명이 신돈을 데리고 들어왔다 아니 저 승려는 어젯밤에 그 아니 왜 그러시옵니까 주상 전하 저 승려는 아 예 이분은 편조라고 하는 승려이온데 왕은 그 모습이 꿈에서 본 승려와 흡사해서 크게 이상하게 여겨 데리고 이야기를 해본 결과 그는 대단히 총명하였고 지혜로웠다 매사를 명백하게 주장하고 논증했으며 그는 제 스스로 도통했다고 하면서 고담 줄론으로 괴변을 토해서 왕의 마음에 꼭 들었다 공민왕은 본래 불교를 신앙한 데다 이때부터 누차 비밀리에 그를 내전으로 불러들여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신돈은 그를 한 글자도 알지 못하였지만 늘 도성안을 돌아다니며 불교를 권하면서 과부들을 허황한 말로 꾀어서 가늠하였다 신돈에 대한 사서의 기록은 그 문투 자체가 매우 부정적이어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망설여집니다 홍영희 교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신돈 자신의 어떤 여러가지 말들을 보면 절대 신돈은 무식하거나 또는 지식이 없는 유학적 소양이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왜 그러면 신돈이 그 당시에 그렇게 고려사의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가 되느냐 하는 것은 조선 건국자의 고려사 편찬자의 입장이 신돈 이후부터 공민왕에 대한 부정적인 역사 왜곡 이것이 진행되어야 바로 조선의 어떤 건국의 정당성 그 다음에 이성계의 위화도 해군의 정당성 이런 것이 담보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신돈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쓸 수밖에 없었고 사서의 내용을 조금 더 짚어보기로 하죠 신돈은 왕을 만나본 뒤로는 마치 스스로가 도인인 것처럼 가식을 부려서 몸차림을 일부러 초라하게 꾸몄다 아무리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라도 항상 해진 법이 한 벌로 지냈으므로 왕은 더욱 존중이 여겨서 신돈에게 주는 의복이나 음식은 반드시 정결하게 만들게 하였고 또한 반드시 머리 위까지 받들어서 건네줌으로써 존경을 표시하곤 하였다 이승경이 이 광경을 보고 말하기를 장차 나라를 어지럽힐 놈은 저 죽놈일 것이다 라고 하였다 정세운도 그를 요승으로 보고 죽이려 하였으나 왕은 신돈을 비밀리에 피신시켰다 글쎄요, 이 앞에서 소개한 내용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바꿔서 기술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신돈은 남루한 법이 한 벌만 걸치고서 1년을 날 만큼 매우 검소한 승려였다 그래서 왕이 간복하여 깍듯한 예를 갖춰서 신돈에게 의복을 하사였다 사서에서는 이렇듯 냉대를 받고 있는 신돈이 그렇다면 과연 개혁을 주관하는 정치인의 면모를 보여줄까요? 아니면 사서의 기록대로 요승의 정체를 드러내게 될까요?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출연 김동하, 권도일, 박상훈, 김영우, 타권정, 권창욱, 박상경, 이영미, 강규리, 선은혜 낭독 안찬희, 해설 김석환, 음악 박복규, 효과 신현파 정영민, 기술 김윤선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376편 흥왕사 반란 사건 그리고 노국 공주의 죽음 이상낙극본 임종성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한글자막 by 김영우 한글자막 by 김영우 한글자막 by 김영우